이 시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참된 응답은 반대쪽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나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의 묘미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역사와 드라마틱한 응답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내 수준의 그런 생각과 길을 가지고 있다라면 과연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해온 인생의 틀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체질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나의 생각과 길에 전혀 매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생각과 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양사를 하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자로잡히기도 하고 또 실족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 중에 기돈신자들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한때는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시양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나한 신자들 가나한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물론 나름대로 숨겨진 사연과 스토리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왜 하나님이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주체가 나라는 게 잡혀있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위에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위에 손에 있다는 겁니다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10편 75편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는다 재판장이 누굽니까? 재판장이 낮출 수 있죠 왜? 재판장이니까 또 재판장이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누굽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과 오해를 하는 거죠 응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주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급하고 당장 해결책과 응답이 필요하지만 잠시 응답을 보류하고 기다리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반대쪽에 숨겨진 예비되어 있는 참된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반대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응답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할까요 아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집니다 아니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왜 못 볼까요 출애구반 이사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들이닥친 것이 뭐냐면 갈증과 배고픔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뭐 기적인 거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죠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그나마 찾은 물이 먹지 못하는 쓴물인 거예요 쓴물 마라의 쓴물 여기서 이사할 백성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 불신앙과 힘듦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모세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백성이 일제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아왔던 게 터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서 10키로 10키로 거리라는 그 짧은 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엘림이라고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로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키로 거리면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내가 목마르고 지금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내가 힘들고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10키로만 가면 무성한 나무와 12개의 샘에서 물이 넘쳐나는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뭐냐면 바로 버리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버리는 싸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렇게 버리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버려요 광야 40년 동안 왜 그토록 극한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을까요? 430년 동안 쌓여있고 누적되어 있는 애굽의 체질과 사상을 완전히 빼내는 버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버리는 훈련을 그거 가지고는 가난한 땅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12사도 70인 제자 120명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각인과 체질의 상태를 버리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실과 진실이 있지만 맞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 과연 그게 절대적인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언약으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만을 영적 망대로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처럼 4등령 16장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과 시스템들 그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 앞에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절대 못 버립니다 틀린 길이라도 못 버립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닌 거 알면서도 절대 안 버리는 거죠 못 버리는 거죠 끝까지 미련을 가집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날 밤에 그 짧은 순간에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힘과 수준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 충만 그래서 기도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을 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어려움으로 보이지만은 도저히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교획과 응답 새로운 문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왕초보 그걸 엄청나게 크게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운전하는 그런 차를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운전한 지 일주일 한 달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당연히 시야가 좁은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내가 가야 할 길만 보는 거예요 옆뒤 이런 건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옆에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도로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안 보입니다 오직 내 앞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른 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른 쪽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주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에 붙잡혀서 많은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거꾸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반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다 이 말은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거꾸로 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체질이 워낙 말씀과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보금가는 반대쪽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무려 3, 40년 동안 보금보다는 보금 아닌 것이 더 편해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금보다는요 창세기 3장이 훨씬 쉬워요 그리스도보다는 창세기 6장 훨씬 더 잘합니다 내 주특기예요 주종목이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왔기 때문에 그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인도 받으려면요 거꾸로 하는 게 맞아요 더 거꾸로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금을 전하는 것과 보금을 전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편하고 좋습니까 택시 탔을 때 여러분 택시기사한테 보금을 전해야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마음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게 입으로 벌려서 말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보면서 택시 타는 게 훨씬 편하지 굳이 그 기사한테 말 한마디 걸겠다고 그게 더 어려워요 더운 날에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캠프하고 노방전도 하는 거랑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수박이나 아이스 아메리칸 마시면서 있는 것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어떤 게 더 편합니까 훈련받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수첩하고 교회와 지역에 선신하고 봉사하고 어쩌면 우리 체질하고는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불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나의 체질대로 나의 기질대로 나의 성질대로 인도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로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반대로 하면 거의 성령 인도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과 성령이 인도를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연한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내 귀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귀에 좀 거슬리는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피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자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청중하겠나이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광복절이죠 빨간날 공휴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가 우리가 보금 알기 전에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 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못 나옵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불러내어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금은 참해방 참자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금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메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문이 막히고 왜 길이 막혀있을까요 이왕이면 길이 팍팍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차선 고속도로처럼 왜 문이 막혀있을까요 왜 길이 막혀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출국해서 한 3, 4일만요 쉬지 않고 걸어가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입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꿈꾸면서 기다려왔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3,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딱 논스톱으로 익스프레스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40년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체질 바꾸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분명히 해방되고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그 노예 근성 그 노예 체질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시고 왜 문을 막으실까요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망대를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는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는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 불신앙이 망대가 돼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망대가 돼 있습니다 상처와 불편과 원망이 망대가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견고한 망대로 그 망대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울 때에 참해방 참자유 광복이죠 광복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응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몬트 일곱 명을 어디로요 노바디 아무도 없는 곳에 이왕이면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고 파이팅해주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보내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 노바디 나띵 그런 현장에 레몬트 일곱 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시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대쪽에 그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